브랜디! 갔다 올게! 어? 잘 갔다. 갔다 올게. 나는 재료. 아빠는 스팸. 근데 캡픽이 언제 끝나야 해? 아빠 진짜 스팸 맛있겠다. 이거 김밥. 먹어. 주운좀는데 주운좀는데? 그러면 왜 먹는다 했어? 아니 뭐 먹을 거냐고. 태풍니까 하도 른고. 우리 아까 먹구름을 쫄깃고 갔다. 나도 이제 내 거 먹을래. 나는 재용. 와 진짜 맛있겠다 하네. 아니 맛있다. 맛있어? 응. 맛있어? 응. 요건 스팸. 이게 봐봐 저기만 하얀 거 안 보여? 나무? 나 봤어. 요거 약간 모기버섯 같지 않아? 껍짚도 있어. 유일한 저기. 모기버섯 같아. 오 모기버섯. 모기버섯. 우드 이열버섯이란다 진짜. 오. 아빠 저기가 뉴질랜드 3대. 피쉬 앤. 칩스. 빨리 먹자 갈매기가 먹기 싫어. 또 괜찮은데. 음. 음. 이게 말진한데 손이 열여어. 음. 야빅 달려서. 이게 말진한데 손이 열atherine. 네. 처음으로. 아님. 마음. 음. 네. 다. 오. 남. 졸어. 아. 오. 디죽디죽 잘 먹겠습니다. 오늘 와서 잠만 잤네? 평온했지. 잘 잤어. 맛있어? 여행나라도 함식이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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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언니 조합. 제목은 언두. 얘를 그냥 꺼내는 거 맞아. 그냥 여기에 적당히 찍고 그리고 크림치즈 얹어 먹는 거야. 그냥. 소스. 너무 많고. 이런 거 안 돼. 진짜 맛있어 근데. 맛있어. 아빠 저게 뭐라고? 리사이클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 방금. 재사이클. 재활용과 리사이클. 진짜 재사이클. 5G도 5G. 여기 뉴질랜드이다 보니까. 한국말과 영어를 반반. 적극 경향이 있었어. 근데 5G만 5G만 5G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3G라고 했었어. 보라색 파워에도 진짜 신기해. 초록색도. 잘 먹겠습니다. 국물이 좀 많네? 응. 근데 국물 먹으려고 한 거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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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필요해? 다 심지어 착착착착. 저 먼저 가고. 쾌척 이제 지난번에 existed 정보일보레이션 안걸로 암기 연기 그냥 가자 돌아가자 아끔나 아이돌 연기 아기 여기 의문의 신발이 하나 있어 그냥 모래 씹혀 힘들어도 열심히 살면 예쁜 꼽지 될 수 있다 늘 웃자 Be happy, don't worry 우와 여기 너무 예쁘다 잘 지났어 난 잘 지내고 있어 난 잘 지내고 있어 헤이 갈매기 안녕 이건 새끼야? 저기 저 왜 저래? 이거 뭐야? 어머 거기 위험한 지역이에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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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었어? 왜 저래? 왜 저래? 우와 신경쓰는 것 같아 우와 오늘 완전 잘 잡혀 너무 무서워 우와 아 손을 해줘야겠다 손을 잡고 이제 지금 말지도 않는데 바람 때문에 몇 시원으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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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핫 하하하하 이런 건 Ñ consistenium 아니 근데 식욕 감퇴요? 이거 맛있네 약간 비네가 맛도 봐 약간 새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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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쟤네 왜 생선 들고 떠나고 있어 이렇어 어디가 먹지 3개 있어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bye guys You too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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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꺼 카메라 할 때 진짜 좋다 언니꺼 카메라 할 때 언니꺼 카메라 할 때 맛있다 짠 이렇게 이렇게 아빠처럼 이거 싸 소시지 안에 치즈 소시지 안에 치즈 이렇게 감사합니다.